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LALALALALALALA You and me in the moonlight 아아 별꽃 축제 열린 밤 아아 파도선이 날 틀어 춤을 줄던 이 순간 이 나 김전 말 다야 여기는 무슨 공원? 하나오마 자 넌 Let's go! 우와 대박 저기 한 번 찍어주세요 우와 대박 여기서 수영하고 싶다 저기요 저기 저기서 수영하고 싶다 물 색깔 진짜 이뻐 오늘 예쁜데 물 색깔? 물 색깔? 저기서 찍으면 바다랑 나와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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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려놨어 잘 잡아봐야 돼 이 묶는 걸 사야되나봐 여기 이렇게 묶는 거 이게 눈 색깔이 너무 예쁘다 진짜 진짜 여기 봐도 돼 이렇게 넘겨요 어 진짜 대박 눈 색깔 진짜 사진을 하하하하 하하하하 목표지 이거 찍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너랑 아.. 와.. 아.. 목뿐이신 줄 알고 목지락 부렸대 아.. 목뿐이셨다 너무 예쁘다 이거는 눈으로 밖에 담아주질 않는데? 엠바들도 여기 왔으면 좋아했겠다 몰라 가기 싫은데? 이렇게 해서 가기 싫다 가기 싫죠? 그쵸 날씨도 지금 우리 왔을 때 너무 좋아졌으니까 어.. 저기 무지개 나오고 있네 여기 나와요 무지개 무지개다 분명 약간 안 보였던 것 같은데? 지금 생긴 것 같은데 아니 진짜 핸드폰이 흔들린다니까? 싸인 것 같아요 이거 저 다음 스포츠로 사진 완전 예쁠 것 같은데 이런 나무 같은데 지금 이런 숲 같아요 숲 대박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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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아 하와이 갔다 그랬어 격시와 숲아 하와이 근데 가디건을 안 챙긴다 진짜 여기서 그냥 찍어도 되겠네 너무 이쁘다 근데 차가울 것 같은데? 우와 진짜 수영할 수 있겠는데요? 비가 우와 물 진짜 깨끗해요 진짜 맛나요? 수다 떨다가 밤새는 거야 반짝이는 파도 타버릴 것만 같은데 떠날 거야, 갈 거야 말 잊지 마, 갈 거야 여행이 아니라도 아무 생각 없이 쉴래 뒤쳐버리기 전은 나의 진짜 웃겨올 것 같아요 돌아볼 시간이 필요해 자, 조심해요 오우! 시간 뒤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에? 정말 가는데 그렇게 오래 걷는 게 아닌 건가? 여기 길만 건너면 한 대의 저 파스 찍어요 날씨 지금 어떻게 된 일이에요? 지금 날씨 어떻게 됐어요? 그 뭐냐, 저희가 스노클링을 하러 왔는데 지금 차까지 대절해가지고 차 빌려가지고 아쿠아 슈즈 사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여기 지금 일곱 명이 왔는데 오늘 안 한대요 해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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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파리 물이 저렇게 맑은데 빛나지 않아요? 빛나요 진짜 2개 내려도 돼요 1개 내려도 돼요 1개 내려도 돼요 1개 내려도 돼요 1개 내려도 돼요 2개 내려도 돼요 2개 내려도 돼요 아... 아쉽다 진짜 여기 발 한 번 담궈보고 싶다 진짜 발 한 번만 담궈보고 싶다 아... 페퍼링이 뭐예요? 아... 이제는 생각대로 되지 않다는데 아... 아... 항상 계획이 들어질 수 있다는 거 하지만 뭐 하와이의 해병이 여기 한 군데도 아니고 다른 데 가면 되죠 뭐 신난다 아 잘 공개해 파도가 너무 세 molds 하와이의 해병을 손낸篇 azaPS 우와 가끔은 나도 힘들어 가끔은 나도 생각 안 해 내 눈이 빨라 잔다 내 맘이 시킨 듯 대로 꼭 잡혀 세게 물을 부길러 접을 때 물색이 너무 예쁘다 물색이 진짜 바이밍이야 너무 예쁘다 나도 좀 발만 남겨야겠다 우와 나 카메라 빠트릴 것 같은데? 진짜 바이밍! 진짜 바이밍! 안녕! 안녕!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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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 머리 제가 했어요 꽃핀도 이렇게 꽂았어요 아침에 다이아몬드 헤드를 가려고 했는데 우리 왜 못 갔지 다이아몬드 헤드? 우리 왜 못 갔지 다이아몬드 헤드? 못 갔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헤드는 못 갔고 두 번째 계획인 미나가 좋아하는 미나의 최애 아사이볼 파는 데를 가려고요 거기 가서 아사이볼 먹고 좀 구경을 하다가 저녁에 선셋빛이 해변가에 가서 선셋을 보기로 했습니다 밤에는 모모랑 만날 계획이에요 그냥 걸어가거나 차 타고 갈까? 구글맵에 검색해볼까? 걸어갈까? 하와이를 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하와이 아사이브 아사이브 아이아몬드 헤드 하와이 하와이 그리스 아사이브 하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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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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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어요. 이 아사이보기에 뿌려주는 꿀을 파거든요. 맛보기 좀 빨리 가요. 다운해. 띠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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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자체가 다네. 그치? 봐라. 음! 이 시리. 꿀 하나 더 살 걸 그랬나. 맛의 비교. 우리가 저번에 하나에 왔다가 이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국 가자마자 스케줄 때 시켜먹었거든. 달라. 더 waieb 지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먼저 가자마자 스케줄을 잃고. 잠만 자다 끝날 것 같은데 그리고 선셋을 보러 나갈 준비를 한 번